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해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했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를 깨우치려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보았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렴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물이 거긴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나 좀 일으켜줘 야채가 나 좀 일으켜줘 야 또라 paying 일상생활 그 tim 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